윤석열 정부 출범을 엿새 앞둔 가운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염두에 둔 무력 시위로 보이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비원장이 최근 열병식에서 언급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성격이 짙어 보입니다. 첫 소식 갈태웅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탄 한 발을 쏜 건 오늘 낮 12시 3분. 사격 원점은 평양순환, 정점고도 780km, 사거리 470km로 관측됐습니다. 지난 2월 말 화성 17형 ICBM을 고각 발사했을 때와의 재원과 유사합니다. 이번 무력 시위는 한미가 9일부터 연합공중훈련을 벌인다고 밝힌 다음 날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열병식에서 언급한 선제 공격 가능성의 연장선상으로 판단됩니다. 평양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탐지된 사거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평양순환에서 남쪽으로 470km 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구입니다. 대구에는 연합공중훈련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인 11전투비행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측에도 고각 발사 등을 활용한 ICBM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한 셈입니다. 최근 공중폭발했던 화성 17형 대신 검증된 화성 15형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미 군당국은 이런 재반 상황을 공유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재점검했습니다. 청와대도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